. 왔어요. 응 왔어. 그렇지. 쇼! . 가보증어는 가보증어인데 여러분 가보증어는 가보증어인데 너무 애기죠 딱 맛있는 사이즈거든요 통찜하면 맛있어 야 우선 쳤으니까 너는 집에 가거라 야 이만한 사이즈면 우리 재밌게 놉시다 재밌게 놉시다 자 UL떼입니다 UL떼입니다 UL떼 UL떼요 최대 3kg까지 드록봉이 가능한 UL떼입니다 내일 아침에? 아침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따 너무 작다 아까 내가 처음 잡은 거 겁나 큰 거였네 처음 잡았던 거 야 나 처음 잡았던 거 엄청 큰 거였네 처음 잡았던 거 엄청 큰 거였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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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 세골파리 메탈림 어서오세요 왔어 아 엄청 작아 세골파리 메탈림 안녕하세요 환장했다 이게 너무 이거 한입사이즈인데 한입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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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솔직히 한입사이즈 세골파리 메탈림 세골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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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골파리